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밝지? 어떻게 안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지금 제 눈코입이 안 보이는 수준이죠? 안녕 이게 뭔가 빛밖에 안 보이네 이게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아 진짜 얼굴이 이게 뭐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럼 내 화면이 어려워지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긴팔을 입었어요 근데 밑에는 반바지고요 안바지고요 지금이 5시 50분이군요 네 이게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아직 많이 트니까 추워서 네 긴팔을 입고 한바지를 입었습니다 뭐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뭐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옆머리가 다 떴네 옆머리가 다 떴네 왜 이렇게 떴지 뭐지 왜 뜬거지 흠 모르겠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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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자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흠흠 흠 저는 지금 연습 흠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흠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하여 또 이렇게 켜봤습니다 오우 벌거라 네 연습 잘 돼가고 있고요 테스트 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얼굴이 잘 안보이죠 지금 이렇게 너무 밝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굉장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죠? 지금 나무.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게요. 비 올 줄 알았는데 비는 하나도 안 오고 날씨가 엄청 좋네. 네, 햇빛 때문에 지금 밝은 거예요. 다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브이앱을 켜봤습니다. 원래는 인스타 라이브로 킬까 하다가 인스타 라이브는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브이앱을 급하게 켜봤어요. 요즘 뭐 하냐고요? 요즘에 연습 계속하고 아직 뭔가 하나가 예정이 있던 뭔가 한 가지가 취소가 돼가지고 얼마 전, 엊그저께 취소가 돼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취소가 돼서 되게 아쉽고 근데 이제 또 공연을 같이 하고 공연 연습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공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콧구멍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냥 콧구멍도 안 보여요. 그리고 노래 안전벨트요? 혹시 몰라서 에어컨을 켜놓느라고 시동을 켜놔가지고 혹시 몰라서 안전벨트는 계속 좀 하고 있을게요. 왜? 안전벨트 한 개 좀 더 그런가? 그래도 해야지만 어떡해. 덩치요? 덩치가 커... 아니야? 덩치가 안 커졌는데? 그대로인데? 네, 이제 연습을 하러 갈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거짓 맨날 있고 거의 맨날 있고 이제 다른 거 이것저것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커버예나? 이 옷이? 그대로입니다, 저는.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아저씨 오빠 뭐로 불러야 될까요? 아직 20대니까 오빠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이요? 저녁이요? 먹었습니다. 너무 빛바랬죠? 연기를 넓게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무슨 소리지? 넓게 한다.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 연기를 넓게 한다? 좀만 하다가 이제 또 연습을 들어가야 돼서 점에 추가 뭐예요? 저녁 메뉴 추가인가? 아닌데?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저는 스쿨프트 먹었는데 연습하는 모습 궁금하다.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 연출님에게 지금 허락을 맞는 중입니다. 뭔가 연습을 하는 와중에 V LIVE를 켜도 되겠는가? 연습을 할 때 뭔가 V LIVE를 켜서 연습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또 보러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습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깊대가 깊대 알아요? 요즘 줄임말이라는데 깊은 대화래요. 가끔 V LIVE 와서 우리 깊대해요. 깊은 대화 또 제가 약간 깊은 대화 좋아하죠. 이번엔 서양 이야기가 아니라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첫 사극이어서 네. 사극이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태국의 팬 조금 인사해 주세요. 어딜 가야 하는 아 학원 가야 되는데 귀찮다고 가야죠. 가야죠. 뮤지컬에서 연기할 때 어떤 점이 좋은가? 저도 일단 뮤지컬을 하면 매일 매일 이렇게 연기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지금은 이번 곡의 노래들도 되게 좋아서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이 부시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시겠죠. 많이들 보러 와주십쇼. 오랜만에 베스트 프렌드 하이 하이 1일 1소통 욕심일까? 1일 1소통이요? 아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옷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바쁘게 지냈어서 근데 다른 거 한 게는 최근에 이제 아쉽게도 일정이 취소가 돼가지고 하던 게 그거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한 이번 연도 말쯤 되면 뭐였는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취소가 돼서 이제 뮤지컬이랑 다른 뭐 또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여기요? 여긴 비가 안 오는데 전혀? 요즘에 무슨 또 그 댄서 배틀 프로그램 하나 하던데 여성댄서분들 나오셔서 하는 거 남성 버전 안하나? 남자 버전 안하나?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팬미팅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나아져야 뭔가 팬미팅도 하고 뭘 더 하고 할 텐데 영상통화하고 싶다고요? 영상통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스포는 아니에요. 전혀 스포 아니에요. 남자 버전을 했으면 좋겠다. 남자 버전을 한다면 욕심이 났다. 그런 정도의 얘기지. 왜냐하면 뭔가 춤 춤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나보고 내 좋을 대로만 생각하나? 서바이벌 그만하라고요? 아 근데 그건 서바이벌이 아니죠. 재미로 나가는 거지. 서바이벌은 아니지 않나? 서바이벌이 되나?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못 봐가지고 그냥 한다는 예고편만 봐서 나만 못 봐가지고 왠지 모르겠습니다. 복사합니다. 서바이벌이 이럴 요 안녕하세요. 연습할 때 특별한 에피소드요? 특별할 거? 특별할 거? 뭐가 있나? 이번에 또 이제 아이언마스크 때 함께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손가락을 해탈해도 안 보인다. 아니요. 저는 뭔가 심사위원이랑 멘토랑은 체질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나가서 깨지고 부셔지면 뭔가 이런 참가자의 역할이 좋은 거 같고 뭔가 이렇게 누구를 심사하고 멘토를 하는 거는 저는 누구를 가르치는데 소질이 없어요. 누구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런 거에는 소질이 없고 저도 약간 배틀 댄서로 오래 지냈어서 그런지 뭔가 누가 대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더 편하지 막 해봤지 않습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그냥 제가 혼자 깨지고 부서지면 예 몸으로 하는 게 낫지 하는 게 낫지 제 취향에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보단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더 잘 맞는 거 같아요 커버곡이요? 예 커버곡은 일정으로 계속 지금 녹음 다 해놨고 이제 영상만 찍으면 되는데 저도 최근에 좀 바빴었고 지금 바쁘고 있고 공연을 올린 다음에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올리고 나서 생각에는 공연을 올리고 나서 또 근데 이게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그냥 바램으로 말하자면 올리고 나서 아니 공연을 올리고 나서 제가 공연이 없는 날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브이앱 하던 것처럼 어떻게 방송 그 뭐야 브이앱을 하던지 아니면 브이앱은 계속 소통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렇죠가 맞네? 여튼 그래서 이제 뭔가 저번에 슬쩍 해보려고 했던 그런 뭐 동물의 숲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해볼까 갑니다 최근에 그 어떤 취소된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덕분에 덕분에 그 춤 커버요? 춤 커버를 되게 많이 원하시네요 춤을 춤 커버? 춤 커버를 보고 싶으신가요? 에어? 굿 요 2 3 1 2 2 2 2 뚱뚱뚱 나나나나 It's on you 아니에요 저 지금 스포 할 수 있는 할 게 없어요 저 지금 스포 제가 아는 제 미래도 저는 모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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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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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프렌즈라는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가수 건지는 얘기 안 드릴게요 저스트 프렌즈라는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 커버 저번에 얘기한 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에이 하하 if 매미 소리가 들리고 있죠 저는 이제 다시 또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아직 일 중이신가 이제 학원을 가시는 분들 뭐든 퇴근하신 분들 퇴근 잘 하시고 이제 다시 또 학원을 가시는 분들 잘 가시고 저는 이제 다시 또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inta